하이! H.I. 매드몬스터! 탄이야! J.O야! 오늘 우리 매드몬스터는 물부 스테이지에 와있어. 물부 스테이지에 와있으니까 너무 기분 업 되는데 UMP! 업이라고 한 거지? 응. 우리 뉴욕 공연 갔을 때 그리고 야구팀 항상 응원하는 팀이 있으니까 어디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탄 씨는? 음.. 저는 R.A. 레이커. 그건 야구팀 야구. 제일 좋아하는 건 그래도 뉴욕 양키스. 막 경기 보러 가고 싶으면 그냥 그날 티켓 끊어가지고 바로 그냥 뉴욕으로 쭈욱 해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J.O 기자가 인터뷰를 한 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물부 스테이지의 주제가 뭔가요? 탄 씨? 저희가 쓰고 있는 버킷 헷. 바로 루키 버킷 헷. 루키! R.O.K.I.E. 루키 때 하면 이 연습실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이곳이 물부에서 장소를 또 이 여기를 어떻게 또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매드몬스터의 루키 추억이 있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PD님 여기 어떻게 할부 했어요? 와 진짜 신기해. 또 그럼 막 매지술래 되겠네. 알잖아. 뭔지. 여기서 우리 탄이는 운동화 많이 태워 먹었잖아. 어 저 연습할 때는 신발이 3일 이상 못 갔어요. 항상 타버려. 맨날 밑창이 다 타가지고. 너무 춤을 열심히 추니까 16시간씩 막 추고 이러니까. 맞아. 근데 내가 신은 이 신발은 절대 탈 수가 없지. 야 이건 타도 한 6개월 이상은 타겠는데? 근데 내가 맘먹고 춤추면 일주일이면 태울 수 있어. 그때 먹었던 것도 한 번 먹어봐야 좀 더 추억 살 것 같은데? 작 소세지? 어 한번 가볼까? 저희 온 김에 나갔다 와도 돼요? 어. 가자. 렛츠고. 고 G&O. 고라고 얘기하네. 우리 매니저 형 없이 이렇게 밖에 나온 거 되게 오랜만이다. 어 진짜. 어 저기 깜짝 놀랐어 오는 거 같아. 사람은 사람은. 액션. 못 알아봤어. 처음이야 처음. 야. 아 못 알아보고 지나갔어. 여기 타니 있어요 타니. 제이호 있어요. 타니 있어요 타니. 빨리 갔다 오자. 아 못 알아보세요 타니. 아 못 알아보세요 타니. 와. 와. 오 성공. 성공. 우리가 편의점에 갔다 왔어요. 처음이야. 처음이야 처음이야 처음이야. 저희는 진짜 막 베네수엘라 가도 100m를 못 걸어다니는데. 오늘 왜 안 걸릴 수 있었죠? 루키 뻥키텍. 뻥키텍. 편의점에서도 내 루돌프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우리를 못 알아봤어. 그러니까 막 김남인가 하셨는데. 이렇게 삭 해주니까 몰랐어. 이게 얘기 들었는데 우리는 원래 얼굴이 엄청 작지만. 푹. 얼굴을 쓰고 아예 얼굴. 누구야? 누구야? 나 얼굴 없어졌어. 그래? 한다면? 타니. 뭐지? 쓰읍. 연습하나 봐. 여기 연습실이니까 또 우리 노래로 지금 연습하고 있는 친구들. 진짜 루키가 있나봐. 바로 KIA. 그러면 가서 우리가 조금 같이 얘기 좀 해볼까? 어떻게 해? 척킹하이로. 척킹 척킹으로. 아휴. 척킹하이. 혜자아이. 그럼 렛츠고. 렛츠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100m의 매도무스를 뽑는 친구인가 봐. 애기 편하네. 2월 만에 결월한 경기. г. 가사. arte. 엘. 우리 노래 연습하고 있었나 봐요? 유. 우리 노래 연습하고 있었나 봐요? 하아이. 혈. 혈. 렛. 몬스터. 타니야. 레이호야. 일어나. 꽤 추는 것 같던데요? 화요. 진짜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연습생이실 때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갔다 오셨는데 레드 엔터 연습생들 아니야? 레드 엔터 어디 엔터 연습생인지 모르겠지만 옷 좀 입네 화장실 앞에서 네, 보라색 깡깡한 엔터 아니야 입깡 카드까운 엔터 내가 슈퍼루키 슈퍼루키 루키에게 주는 우리의 소문 루키 버티팩 와아 야 이것도 정해 와아 lara 사임물대 조디 MLB에서 새롭게 출시된 전부 시로가 커진read 루키 버킷핫을 쓰고 세상에서 춤과 나만 남겨진 것처럼 두 입안에 큐encias 마케팅 포인트.. antis퍼루키 눈빨간 코로 비춰줄래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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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d it come Come where'd it come It's on Married time 물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부탁해요 Please P-O-L-I-C 오케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엔딩 여덟 그렇게 엔딩하자 아무 덤비지 않았어 덤볐다고 괜찮아? 팬들 마음속에 덤벼야지 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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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나